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은혜로운 추위를 보내고 오늘 새날 새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심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도 주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동행하심을 발견하므로 평안한 하루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에 들어서며 경건과 절제의 다짐 가운데선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음을 잘합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이유로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하신 주님의 마음에서 어긋난 세속적인 모습으로 많은 순간들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믿음보다는 시대의 흐름과 합리적이란 이유로 인간의 이성을 따를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을 가득 담고 살기보단 나의 커다란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참회함으로 돌아 봅니다 주님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 속 많은 주의 자녀들이 신앙적 고민들과 일상의 염려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음을 봅니다 말씀을 따름이 오름을 알지만 사회와 주변의 환경이 이를 따르기 어렵게 만들기에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이를 이겨낼 믿음과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구원이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사순절 우리를 경건과 절제라는 훈련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내 거다란 자아를 깎아내므로 그 좁은 문 구원과 생명의 문에 걸맞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몸을 오직 주님만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연단시켜 주옵소서 또한 인간의 이성적 판단보다는 믿음의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들고 세상과 주변에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인간의 판단과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며 수고의 가치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지금 시대에 새로운 기술들을 놓고 아버지께 지혜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이 열광하며 인간의 필요에 따른 최고의 발전이라 찬사를 아끼지 않는 시대지만 어떤 이들은 어떠한 도구든지 인간을 위해 선용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소리도 함께 들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판단으로는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으며 어떻게 사용해야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잘 모릅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세상을 맞이해야 하며 우린 어떤 모습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지혜가 필요하오니 이 같은 세상을 분별할 냉철한 지혜와 다른 이들을 향한 따뜻한 이타심을 갖게 하사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 중심을 잡게 하시고 오로지 주시는 말씀을 기준삼아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활을 위하여는 기술과는 공존하되 탐욕을 위해서는 치우치지 않는 지혜로 이러한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김경진 단임 목사님의 영육관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많은 사역들과 목양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 주시는 지혜와 강건함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도 늘 평안하게 하시며 목회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많은 주의 양들을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소망교회에 보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보내주신 함께 동역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또한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사역은 동역을 위해 일어났듯이 이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내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그 가족 누군가의 아픔이 온 가족의 아픔이 되며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됨을 듣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을 구합니다 아픈 부위에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빠른 회복과 은혜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경청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로 들으며 몸으로 실천하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의 한 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 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서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려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주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순서니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서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영화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심은 맥락 없이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에 부흥이라는 말에 대해서 마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는 그저 평범한 그냥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셔가지고 일어나는 일은 없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며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가 이렇게 선포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고 또한 이에 따른 에스겔의 순종이 있었고 또한 이를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후 큰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 전 미국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뛰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어느 대학교에서 어제까지 2주 동안 24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해야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알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마음에 좀 뒤를 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 좀 오래됐죠 미국 켄터키주 윌모아에 있는 에즈벌 대학에서 학교 수요체플 수요예배가 평범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오전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배도 아니었고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수업을 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길지 않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 학생들 중에서 20명 정도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며 머무르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그 예배당에 머물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또 찬양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도회가 그 내부에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심지어 저녁이 되자 수업을 마친 친구들도 다시 돌아와서 그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 되자 각자 기숙사에서 매트리스를 갖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깔면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찬양과 기도가 밤새 이어져서 그렇게 50명, 60명, 7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점점 모여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는 멈춰지지 않고 다음 날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가 건너편 신학교에도 알려지게 되었고 또 지역교회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에즈버리 대학으로 이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도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서는 장면이 뉴스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300여 명의 규모의 강당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메말랐던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소식이 SNS를 타고서 며칠 만에 미국 전역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이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5만 명의 성도들이 그 작은 켄터키 시골 마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가지고 기도회에 참여하려고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예배당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줄을 한없이 기다리면서 그저 있을 수 없어서 줄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생방송으로 지금도 유튜브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2월 8일부터 진행됐던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 물결이라고 많은 기사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18일 주일까지 아 18일 동안 430여 시간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맥락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갑자기 사순절도 아니고 무슨 때도 아니고 어떤 상황도 일리가 있는데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근처 다른 대학에서도 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파악된 바로는 200여 개 대학교에서 이와 같은 기도회를 서둘러서 다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예수님 믿기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부흥이 있겠느냐라고 물으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특히 그럼 대학생들이 SNS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느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부분 다 대답합니다 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보란듯이 파기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보여주고 계시는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가슴이 뜁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만든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어제까지 2월 8일부터 쉬지 않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처럼 2023년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개입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그 부흥의 역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찾아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떤 학생의 인터뷰를 하는데 이미 그 대학에서는 몇 년 전부터 4, 5명이 아주 작은 소수의 숫자가 모여서 짧게나마 작은 기도의 팀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제는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뜬금없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삼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함께 모여서 4, 5년 전부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 믿는 자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있음에도 응답이 없어서 절망할 때도 많았고 심지어는 코로나라는 난국이 그 말씀을 신뢰하는데도 힘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의 용사들과 그 자리에서 여전히 예배를 지켰던 학생들 그들의 순정함을 사용하셔서 이 같은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놀라운 부흥의 한 장면을 만들어내셨음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슴이 정말로 두근두근합니다 왠지 다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소망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 잠시 보시죠 오늘 에스겔 말씀은 두 막대기를 합해 하나로 만드는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이 통일 연합되게 하리라 하심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마름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두 막대기를 주어서 그 두 막대기를 합치면서 사람들에게 너희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맥락도 없고 뜬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란 약속을 강력하게 담고 있습니다 먼저 두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족석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란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교회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모으실 때 그냥 모으신 것이 아니라 아주 근사한 작품으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잘 돌보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무질서로 향하듯이 낡고 망가져버리게 됩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꾸 뭔가가 망가지고 있다고 사람의 손을 개입해서 그 작품을 고쳐보려고 한다면 본 모습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걸작이었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려면은 작품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이 만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사한 걸작으로 만드셨는데 스스로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러다 보니 두 군데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붙여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안됐습니다 그루장이 한 두 개로 나눠져 있지 뭐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으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로 다시 뭉칠 거야 이는 그 작품을 만드셨던 걸작품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고집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원작자가 얘기한 겁니다 내가 저 둘을 하나로 복원시킬 거야 그런데 복원뿐만이 아니라 더 근사한 나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금 그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릴까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가가지고 표징을 보이라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다른 하나에는 요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합하여 라고 하는 말뜻은 인간의 손에서 비록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중간중간에 빈틈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것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보기에 하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합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로 바꿉니다 내가 나중에 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 것처럼 둘을 하나가 되게 하되 내 손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합하여라는 그 말은 그 빈틈과 어긋난 것이 없게 두 개가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내가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합하신다고 하는 데에는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둘 말도 안 되는 것들 두 개를 꼼꼼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의 막대기처럼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서로가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한 두 나라가 무언가 이렇게 엉켰을 때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아니하고 이상하지 아니하고 이 둘을 하나로 원상복귀 시키겠다 이전에 둘이었던 것처럼 생각나지 않게 이게 바로 여기에서 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19절에 연결되어 기록되므로 그 의미를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열된 그 두 나라를 말끔하게 고쳐주시는데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양보해야 되고 누군가가 포기해야 되고 누군가가 깎아내야 되고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하나였으니까 내가 그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을 이야기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하지만 의욕적으로 노력해보지만 연합을 위해서는 자꾸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양보해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어긋나듯이 억지로 끼어붙여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자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로 묶어주면 다른데 내가 하나로 뭉쳐주면 다른데 내 능력이 임하면 다른데 내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인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 서두에도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흥을 외치면서 부흥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뭔가 어긋나는 것 같고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 손 위에 올려질 때에 원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대로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바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4절부터는 다윗이 표현되어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요다지파에서 날 누군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는 상징한다고 잘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시되 그 위에 왕을 세우리니 그 위에 그들을 다스릴 자를 세우리니 했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님에 대한 예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단계 가운데 우리는 한 단어에 잠시 집중함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하나로 연합시키실 때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자꾸 넘어졌던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22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산에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에서라는 단어는 자신들이 무너졌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산당이 세워졌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공권력이 닿지 못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씀의 사각지대 같이 여겨졌던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산에서라고 표현하심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빈틈없이 우리의 약점 없이 우리의 핑계 없이 부족함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얘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연합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하나 되면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임을 증명하고 너희는 내 백성임을 증명할 거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뜬금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치료하실 것이며 또한 더욱이 나아가 그 모든 기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류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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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